또 콜라보레이션이니까 콜라보.. 콜라는 또 펩션이니까 편집 누구랑 그러면 하면 좋을까? 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아티스트가 있어 뭔데? 캐나다의 션 맨 댄스 편집 응 응 부탁을 이제 우룡이가 할 겁니다 아.. 그 머리 잘 쓸어넘기는 친구 아 예 그럼 혹시 죄송한데 요즘 많이 바쁘시죠? 아 엄청 바쁘지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여름에 스페셜 앨범을 내는데요 그래 축하한다 네 선배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축하한다 편집 선배님 생각하면서 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하나 있는데 어 노래 좋은데? 어 좋죠? 하실래요? 하하하하 힘들어가는 거야? 아니면 그냥 영상통화를 걸어서 바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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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